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뀐 게 없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는 그냥 불이건 불법이건 간에 침묵하고 그냥 낙은낙은하게 고분고분하게 있으면 국회의원도 한 번 더 해먹을 수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이름을 얽힌 들 어떠하리 이렇게 해서 잘 사는 겁니다. 정진석 씨가 아주 고분고분했지 않습니까 공주군 공주시 청량군 부여군 국민 여러분 그동안 성운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쫙 깔아앉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당장 여러분들 몇 달도 안 가 가지고 바로 출시를 하지 않습니까 비서실장 자리가 그대로 주어진 거죠. 입 다물고 있으면 또 기회가 오는 거죠. 민경욱 전 의원처럼 그렇게 대들고 정의를 구현하겠다 이런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나면 그냥 영원히 아웃시키는 겁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본래 모습이고 원래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한국 사람들의 속성이라기보다도 그냥 원래 상태가 그랬다고 봅니다. 원래 상태가. 보니까 당장 픽업을 해가지고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 정진석 비서실장 인선 발표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인선을 발표한 경우는 처음이라고 그러네요. 이렇게 두 사람이 또 동갑입니다. 동갑이니까 보시게 되면 제가 오늘 이거 하다가 64세네 이 양반들이 그럼 내가 64세가 된 거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전투력을 좀 낮춰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안 해서 제가 이 문제를 많이 다뤄왔는데 야 벌써 이 양반들 보니까 64세 나도 그럼 64세가 된 거네 이렇게 된 겁니다. 정진석 전 국회 부의장은 사실 소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여러분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기에서도 이 의아에서 두루 원만한 관계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번에 이제 입 다물었으니까 또 다음에 한 번 더 시켜줄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국회의장하고 그럼 가문의 영광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먹고 가면 되는 겁니다. 딴 거 없고 그냥 집안 편하고 그냥 내가 살아 생전에 출시하면 되는 거지 무슨 정의가 무슨 밥 먹여주냐 이야기죠. 정직이 밥을 먹여주냐 이야기죠. 공정과 상식이 밥을 먹여주냐 이야기입니다. 그냥 묻혀가지고 부정선거든 선거부정이든 선거사기든 그냥 입 닫으면 다 만사 행동할 건데 왜 민경처럼 나서가 그렇게 정의를 구현하겠다 나서가지고 몰매를 맞냐 이야기죠. 나는 절대 그렇게 안 한다 이야기죠. 그렇게 하니까 바로 출시의 길이 헌하게 열리지 않습니까. 부여 청량에서 또 낙선 인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사랑 오래오래 간직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 봉숭아님께서 이놈의 세상 어찌하나 오 하나님 제가 맨날 여러분들 기도를 안 하면 살 수가 없을 정도인 거죠. 앉으나 서나 그러나 여러분들 항상 주기도문을 외고 여러분들 기도를 해야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여러분들 정신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있습니다. 보내주신 사랑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석. 만표를 도독질을 받고 여러분들 그렇게 선거에 패배했는데 뭐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정진석 씨가 사는 방식이 또 이런 건 겁니다. 여기 됐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정진석 씨가 여러분 보시게 되면 만 3,185표를 정진석 후보의 경쟁자인 박수연 후보한테 선거관리비안회가 더해 준 겁니다. 표를 얹어준 겁니다. 표를 얹어줘주기 위해서 실제 사전투표율 보다도 발표 사전투표를 7.56%를 올려가지고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공주 부여 청량의 사전투표장에 네 사람이 올 때마다 한 장의 위조 투표지를 박수연 더블당 후보한테 더하는 방식으로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진석 후보가 50대 48로 이긴 선거를 선거관리비안회가 만 3,185표를 투입해가지고 박수연이 53대 44로 이긴 것으로 이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한 번 더 여러분들 정진석 씨가 얼마나 출시를 하게 됐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추정치가 제야 전문가가 진짜 사전투표자수를 구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정진석이 만 4백표 차이로 이긴 겁니다. 이거를 만 3,185표를 공짜표를 박수연 더블당 후보와 함께 더해줘가지고 여러분들 발표 사전투표자수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박수연 후보가 2,780표로 승리하도록 선거관이가 만들어준 거지 않습니까? 만들어줬고 그걸 하기 위해 사전투표자수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만 3,185표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사전투표가 여러분 끙충 뛰지 않습니까? 원래는 당일투표하고 사전투표 득표율이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 당일투표 득표율은 44%인데 사전투표 득표를 55%로 뻥띄기를 해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 프로그램 조작을 통해서 만 3,185표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거를 물론 전진석 의원이 학부를 사회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문과 출신이기 때문에 좀 어리버리 할 수 있지만 자기 여러분들 일이지 않습니까? 이거 뭐 보좌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보내줬겠죠 이런 방송을. 이거 조작을 한 것이 그대로 다 이렇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렇게 44%로 사전투표를 받은 사람을 55%로 만들어준 거지 않습니까? 정진석 후보가 여러분들 당일투표에서 53대 44로 이겼습니다. 53%대 44%포인트로 이겼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 패배할 수 없는 후보거든요. 그러나 55%대 43%로 조작을 해가지고 당선시켜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결론은 뭔가 하니까 만 400표 차이로 이긴 선거거든요. 그러면 선거할 때 다 할 거 아닙니까? 선거를 다섯 번 여섯 번 해봤으니까 오선 의원일 겁니다. 그렇게 하고 또 2020년 4.15 총선에서 크게 당했지 않습니까? 투표 참관인들이 투표 불리기 조작을 발견 못했으면 그때 낙선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잘 알 거니까 부정선거 있는 걸 정진석 후보는 알겠죠. 그러니까 선거 부정 깔아뭉개는 대통령하고 또 선거 부정을 잘 깔아뭉개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만났으니까 앞으로 얼마나 짝작궁을 잘하겠습니까? 지금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윤 대통령께서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뭔가 국민들에게 국민들을 위해 가지고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서 특단의 조치가 취할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신건강상 그런 희망과 소망을 갖고 사는 건 좋지만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죠. 그렇게 그게 윤 대통령이 살아온 방식이니까 하나도 신기할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똥통에 다 빠져가 여러분들 다 똥구덕에 빠져서 똥냄새를 마음속에 사는 겁니다. 살기 싫은 사람 떠나든지 그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